네 쿠팡 천암물류센터 유해가스 사망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지난 1일 쿠팡 천암물류센터 직원식단 외주업체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청소를 하던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고인의 남편인 최동범님을 모시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의혹과 노동현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고인의 남편인 최동범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최동범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이자 새아이의 엄마의 죽음에 한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억울한 죽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2020년 6월 1일 충남 천안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하루종일 청소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세상을 떠난 조리보좌원 박현경님의 남편 최동범입니다. 2월 1일은 초등학교 1학년 막내딸의 등교계약 첫날이었습니다. 막내를 학교를 보내고 출근하던 길에 시내버스로 일하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운전 조심하라고 저녁에 보자고 웃으면서 통화를 했던 게 아내의 마지막 목걸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녹록지 않은 형편이지만 사랑스러운 새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아내는 지난해 6월경부터 쿠팡 물류, 천안 물류센터 구내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 조리를 하러 온 건지 청소를 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청소를 많이 한다고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독한 약품을 몇 개 섞어서 넓은 구내식당, 바닷가, 테이블 등을 하루종일 닦았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약품의 세기가 점점 심해지고 식수원이 늘었는데 인원 충원을 해주지 않아서 점점 힘들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두통과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는 게 힘들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가 일한 곳은 쿠팡 물류센터이지만 구내식당은 동원홈푸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라민테크라는 파견업체 소속이라는 건 사건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조류원들에게 공무장갑, 면장갑, 장화, 토시 등 기본적인 작업도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자비로 구입해서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개인이 자비로 구입한 마스크를 사용한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방호복 등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고 독한 락스와 옴크리너 등을 이용해 바닥 청소, 대청소, 후드 세척 등을 시켰다고 합니다. 바닥이 헝건하도록 독한 약품을 바닥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폴대는 60대 분들과 함께 일하는데 약품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거나 눈에 찐 적도 있어서 아내가 자비로 비옷동을 구비해 함께 일하는 분들께 나눠드리고 독한 약품으로 후드 세척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퇴근 시간이 3시가 다 되어서야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한과 가슴 답답함 등을 이상 증세로 식사를 하지 못했고 함께 식사를 하러 온 점장에게 우리 청소를 좀 줄이기로 하지 않았나요? 휴식 시간도 갖기로 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웃으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약 10분 뒤 다시 청소를 하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응급실에서 끝내 숨졌지만 이들 회사 관계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응급실로 왔고 저와 경찰관이 회사에 수십 번이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제가 만난 사람은 아내의 소개로 사고 당일 첫 출근했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걱정돼서 구급차를 뒤따라 왔다고 동네 이웃분이 동네 이웃분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타살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락스와 오븐코리 등은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화학물질이었습니다. 쿠팡과 동원훈푸드 아라민테크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폈다면 제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 것을 계기로 규명균법이 제정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제대로 작정되는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명균법이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제대로 작정했다면 제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쩜 1위도 잔인하고 파람치할 수 있습니까? 쿠팡과 동원훈푸드 아라민테크는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였는데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회사는 아무 문제 없다. 연세 많은 분들도 잘만 일한다. 근거 없는 허위기사 내지 마라. 기침만 하고 두통했으면 병원을 왜 안 데려갔냐. 그만두게 하지 왜 계속 휴근시켰냐. 나 같아도 육아 금전 문제로 지칠 것 같다. 실로 억정이 무너지는 막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는 회사에 연락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언어폭력을 당할지 두렵습니다. 쿠팡, 동원훈푸드 아라민테크, 아무런 문제 없으면 왜 전화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건가요? 아내 소개로 사고 당일 첫 출근한 이웃분들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심지어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대답도 연락도 없는 건가요? 천안 노동부와 천안시청에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안정과 식당 위생의 절차를 철저히 검사하고 감독해야 할 천안 노동부와 천안시청은 아내가 일하던 중 현장에 출동해서 직접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현직 동료 작업자들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쿠팡, 동원훈푸드 아라민테크의 책임자들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대기업이라고 뒤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러는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작업 환경은 바뀌고 있을 것입니다. 벌서 회사는 사고 직후 도시락 업체에 배달을 시켜 급식을 대신하고 시작했다고 매일 청소와 소독도 주 1회만 하고 있으며 인원도 충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때 제대로 조사해야 제2의, 제3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의 식당과 화장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약품의 안전성과 사용법, 혼합사용 금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신속한 현장 점검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유가족의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박현경,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제 아내는 정부와 회사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앞장선 방역작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역작업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제 아내의 죽음이 독한 약품, 여약한 작업 환경, 고된 업무 강조 때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조회시하시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쿠팡과 동원웅푸드의 하천구조, 동원웅푸드 아라민테크의 파견구조에 비롯된 구조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어야 되질 않겠습니까? 하천구조, 파견구조 속에서 건강과 목숨을 잃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시는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주기를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동범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러 나섰던 38 노동자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모습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이나마 최동범님의 마음이 추스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인의 산재신청 진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님의 말씀을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입니다. 저희 단체는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사건을 접합니다. 고 박혜영님의 유가족 최동범님께 그분이 겪은 부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처음 느낀 건 쿠팡이 너무하다 였습니다. 일반 기업과는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 달랐고 고인에 대해서도 유가족에 대해서도 그 어떤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회사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심폐소생술까지 할 정도로 위독한 상황에 다른 누구도 아닌 첫 출근한 동료를 구급차에 태워 보낸 것 하며 그 뒤로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도 유가족에게 제대로 상황 설명이 없었고 유가족이 간청해서 간신히 대화에 응하는 아니 대화에 응하지도 않는 모습 말입니다.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몰상식하게 직원의 죽음을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쿠팡은 심지어 개인도 아닙니다. 국내 온라인 사업의 혁신을 강조하는 기업이 인사팀 법률팀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노동자를 채용하여 수익을 얻는 이 시대에 매우 각광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혁신기업이라 불리는 기업의 태도는 한결같이 노동자에게 불친절하고 때로는 너무 과감하여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놓고 억울해합니다. 기업이 해야 하는 책무 중 중요한 부분인 노동자 보호. 그것을 자신의 책무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은 구조적인 약자,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그 책임을 강제하지만 기업들은 안 합니다. 그런 비상식적이고 무식한 기업의 태도가 95%의 일용직 채용에 한국 사회의 고실병이자 최악의 기업 운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고스란히 기업 내부에 만들어두고 누군가가 죽고 다쳐도 기업으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는 인건비를 싸게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하겠으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위험한 약품을 써도 위험한 시기에 그 강도가 계속해서 세져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정말 혁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기업 운영을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눈감고 받아들일지 묻고 싶습니다. 쿠팡은 그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박형경님의 죽음의 경의를 제대로 밝히고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일에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쓰고 다녀야 하는 코로나19 시대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를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불편함은 물론 사상 유래 없는 전 세계적 경제적 위기 속에 대부분의 국민들 삶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방역과 예방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 소속인 새아이 엄마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락스 등은 산성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하여 사용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섞었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강화로 청소 시 락스와 세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다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고인의 유족 측은 쿠팡과 파견업체로부터 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안이하게 대하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되 발생한 재해사고의 책임을 기업에게 물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사회재난에 모두 적용되며 사업장이나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물론 위험한 원료와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 용역, 도급, 위탁 시에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수탁자와 공동으로 유해 위험 방지 의무의 책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쿠팡과 파견 업체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관련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통과되어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갖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은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나 지났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다룰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여 시급히 필요한 법 제정이 발목 잡혀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는 원구성을 마무리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당의 정치적 이속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남편인 최동범님과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님,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말씀 모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쿠팡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지 벌써 2주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전화 한 통,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쿠팡은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당일 오전에 알고도 직원들을 오후에 정상 출근시켰습니다. 고객들에 대한 공지도 없었습니다. 쿠팡의 무책임은 집단 감염 확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는 것을 쿠팡은 명심해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청소용으로 사용한 락스와 세제 혼합액 분석을 포함해 조리실에서 사용한 다른 청소약품은 없었는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내부 환기는 제대로 했는지 고인이 일했던 노동환경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안전하지도 않고 생명을 위협받는 곳이라면 불안과 두러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식행위로 기자회견 한 번 하고 끝냈을 것 같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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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